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을 비난하고 엄포를 놓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대북전단 살포 근무지법을 만들었겠습니까? 김여정이가 한마디도 안하고 얼음장도 놓은 바가 없는데 우리가 알아서 이걸 갖다 만들었을까요?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이에요. 김여정 존경법이고 김여정 칭송법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표가 이런 법을 무리수를 둬가면서 처리해야 되겠어요. 북한 인권 단체들이 대북전단금지법 위원 소원을 제기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항의했습니다. 지난 10일 사단법인 북한 인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올바른 북한 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 등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위원 확인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북한 인권 단체는 지난 2020년 10월 29일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정치적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북한 동포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 위원 확인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요. 이후 2021년 1월 12일 대북전단금지법은 심판에 회부됐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인권 단체는 헌재로부터 아무런 결정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단체는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두 차례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단체는 또다시 촉구 의견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인권 단체들은 더 이상 위험 결정을 미루는 것은 스스로 헌법재판소의 존리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통령의 남북 합의서 효력 정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속히 위험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입법 당시 김여정 함양법, 김정은 독재 수호법이란 따가운 비판을 받았는데요. 아울러 미국 하원의 정식 기구인 톰 렌톤스 인권위원회는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를 이끈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잘못된 법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법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고 외국 의원이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낼 정도입니다. 이는 대북전단금지법이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논란을 일으킨 법인지 잘 보여주는데요.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인권단체와 일부 보수 언론을 제외하고 무덤덤한 반응입니다. 기본권 수호에 앞장서야 되는 헌법재판소 또한 크게 개의치 않는 모양새입니다. 뉴델리는 김태훈 북한인권이사장을 만나 왜 헌법재판소가 무반응으로 대응하는지, 대북전단금지법이 왜 잘못된 법인지,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북한인권단체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지 않는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런 걱정이 들어요. 이게 얼마나 이 폐해가 크다는 것인지, 그 절박감에 대해서 우리 재판관들께서 아직도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사실 그런 우려도 있어요. 헌법재판관들의 상당 부분이, 상당수가 소위 말하는 특정 성향의, 그러한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로 채워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좀 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남북 갈등이 그로 말미암아 조장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인류보호편의 가치인 인권을 방해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대북전단금지법이 제거됨으로써 오히려 정상적인, 상식적인 이러한 인권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인권 회복된 것에 대해서 북한이 그것을 핑계 삼아서 빌미를 삼는다든지, 트집 잡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마찰이 저는 그렇게 생각,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다. 마찰이 그렇게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학 대표도 대북전단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 활동이 과연 통상적인, 정상적인 대북전단 활동이냐에 대해서 통일부가 아마 판단을 분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안은 박상학 대표와 통일부와의 지금 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그 소송 결과를 잘 검토를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과잉금지 원칙이라든지 재용법정주의를 위반했다고 아주 명료하게 저희 주장과 아주 일치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아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자리를 들어서 통일부에서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이번에 낸 의견서의 입장을 계속 일관되게, 진정성 있게 유지해 주셔서,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북한 인권단체들이 보내는 대북전단이나 USB나 라디오에 대해서, 이것을 오히려 격려를 해주지 못할 망정, 방해하거나 이란 일은 안 해줄 것을 저는 당부드린 바입니다. 저희가 2020년 12월 29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건이 2021년 1월 12일 본회의에 회부가 됐거든요. 그럼 그로부터 벌써 2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도 있지 않습니까? Justice Delayed, Justice Deni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연된 정의는 있으나 마나 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대북전단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14년 10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화요집회를 해왔어요. 북한 인권법,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는 화요집회를 해왔는데 오는 2월 28일 화요일이 200차 화요집회가 됩니다. 이 200차 화요집회를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 합니다. 북한 대표부 앞에서 맨하탄에는 있어요.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의 세계를 상대로 화요집회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이 자리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의 부당성에 대해서 세계 언론에 알릴 것입니다. 만약에 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빨리 촉구하도록 세계 양심의 세계 모든 세계 주민들에게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 부당성에 대해서 대북전단 금지법의 부당성에서 알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그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 부당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릴 예정입니다.